자, 공연이 하루밖에 없어요.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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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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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3 2 1 1 준비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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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씨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동씨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동씨 한 마디 하시죠 신동씨 한 마디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 올해 가장 빠른 생일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건 오늘의 가장 빠른 생일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댁이싱에서 처음으로 케이크 받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사진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케이크 받았거든요 제가 아까 사진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준비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올리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위기 하루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무대에서 저의 몸을 다 불쌍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불쌍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운님을 다해서 무대에서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이 저희를 집으로 데려가셔야합니다 WAANGZO 저희 앨범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 앨범을 다 미ẽ는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 앨범을 택하고자 전해드리는 장소를 예상합니다. 저희는 오늘 강연을 녹음했고. 저희가 한국에서 공부했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앨범을 기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앨범을 통해 주신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앨범을 통해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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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